아 아 아 아 아 살짝 늦었죠 아 아 아 아 아 아 살짝 늦었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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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망한건가 아니네 아 아 사실 방금 쪼개고 저 위로 갔었어도 되는거 아냐? 아 그럼 이제 코인이 없어서 안되나? 아 아 아 아 코인은 상관지가 없네? 아 여기 여기서 다 써버린거니까 아 아 아 아 결국에는 여기 벗은상태로 왔었으니까 어차피 위에도 잘 섞였다 아 아 아 아 아 아 방금 저 위로 갔으면 게임 끝난가 아 아 아 뭐지? 박민찬님 안녕하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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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었으면 됐잖아. 와... 0.2초. 0.2초. 아... 왜이래... 배터리 때문에 지금 선정리하고 있구만. 원하는 게 뭐야. 시간 왜이래. 1.2초. 아니씨... 시간 안 될 것 같은데? 이렇게 가도? 좋아. 최선이었다. 그렇지. 덜렐덜렐덜렐덜렐덜 1.2초. 여우. 아... 저기 한 칸 왜 비워놨나 했네. 무한대. 사실 저 근데 비워놓은 게 아무 의미가 없긴 하네. 와... 먼저 지나가라고. 지나갈 강의 나왔던 겁니까? 와... 뭔데... 아... 진짜... 지수. 지수. 쩝. 좋아. 깔끔하잖아. 아... 왜 거기서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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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이렇게... 주는 건 좋은데 왜 거기 있니. 스읍 그렇지 드디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한 번 뗐구나 아흐 아아아아 꽃이다 저거 아흐 그만 내려와 친구들 오케이 맵이 근데 생각보다 크다 내려오지마 으아 가버렷 오케이 나이스 아 맵이 생각보다 컸네요 어 나는 쿠파가 코앞에 있길래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쿠파 3마리를 이렇게 고루 분포 시켜놨네 킵더 프로펠러 킵더 프로펠러 킵더 프로펠러 프로펠러는 언제 주니? 어 왜이래 왜이래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어 있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허? 어 왜이래 왜이래 아 아 아니 프로펠러 유지하라면서 프로펠러 주지도 않나 어디주는 거야 아 어허 아 너무 빨리 날아 오케이 착지가 돼서 다행이야 두 번째 앱을 통해서만 클리어하는? 처음부분이겠죠? 다 막아놨니? 설마 다 막아놨니? 아... 곤란하네 어? 안 막아놨어? 그 정도만 해도 될줄 알았어 GG 애초에 그럼 이리로 들어오는게 아니다 애초에 여기는 낚시다 음... 아 근데 여기 길이 있나? 사실 처음으로 가죠 그냥 아... 으아... 멀구나... 으아... 멀구나... 제발... 제발... 아... 오케이... 어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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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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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으윽. 흠. 잘 가진 데가 없어. 여기 온가. 오케이. 영울해서 프로필을 유지를 했어야 된다. 안녕하십니까 아 또 이것도 선택지가 많구만 아 아 왜 떨어져 아하 하나씩은 치면서 가야될거 같아요 높이상 위쪽으로만 이제 가려면 설마... 핫! 어! 어! 오케이 다행히 이게 앞쪽은 안 막았네요 스피드 런 아 마지막에 스피드를 안 했어야 되나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거든요 맵 나이도는 아아아아 어쩐지 시간이 남더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, 다시. 설마 끝은 아니죠? 끝이네. 시간 초가 너무 많이 남잖아. 요.